원수아, 1등 할 기분이 어때? 너 때문에 학교가 무지 시끄럽더라 대체 시행인지 뭔지 때문에 부당하게 시험 칠 기회를 뺏겼는데 봐야 되지 않겠어? 왜, 신경이 좀 세이시나 야, 김열 매점 가다 전혀 여기서 뭐해? 어, 지금 가 근데 김수아가 무슨 얘기했어? 그냥 안 돼 불합한 거 강현두가 증거 찾는다고 CCTV 막 뒤지고 다니잖아 강현두 말로는 누명이 확실하대 3층 복도 CCTV는 우리 학교의 게 아니라고요? 응, 그거 외부 업체 거야 학교에 CCTV가 몇 개인데 우리가 나 관리 못하지 그 외부 업체가 어딘데요? 어떻게 됐어요? 네 말대로 다 잘 처리했어 뭐 아무래도 보안 업체라 애를 좀 먹긴 했지만 그날 3층 복도에서 네가 찍힌 CCTV 영상 없애기로 했어 고마워요, 이 실장님 이제 됐네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 그 CCTV 영상 이미 누가 복사해갔더라 뭐라고요? 누가요? 세비코 학생이래 규정상 신호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하고 대체 무슨 일이니?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야 내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어머니께서 이 일을 하시면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수아야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 실장님은 그냥 모른 척 계셔주시면 돼요 부탁이에요 KBS